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배워 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 스티치는 직선을 짧은 한 땀으로 표현한 기법입니다 바늘 땀의 방향이나 길이 늘어놓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으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짧게 한 땀을 떠줍니다 간단해 보이긴 스티치긴 하지만 실용성도 많고 응용 방법도 많은 스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짧게 한 땀으로 선을 표현하거나 면을 메꿔줄 수 있습니다